아 쇼츠 지금 찍어서 올리는거에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오늘 12시 인데 2시부터 이렇게 마이크 시험하고 동대동 샛별공원 샛별공원 발행이 먼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의장이 가는거에요 청라풍물이 잘한다고 소문이 청라풍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이세요 유명하신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공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잘한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가르치셔서 그래요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치셔서 서울서 오세요 서울서 오세요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도 놀랐어요 카메라 들면서 악사하는거 찍어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이리 오셔요 네 손에겐 꺼주셔야돼 손에겐 꺼주셔야돼 나오지 네 고맙습니다 그냥 받는게 아닌데 저는 조용 원호가수님이십니다 원호가수님이십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저기 얘기하셨어요 노래 네 네 네 우리 동기들은 이제 라디오 국장 이렇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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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아버님도 오셨네 우리 어르신 아이고 잘하셨네 안녕하십니까 하하하하 저기가 이병일 대표님으로 네 지금 뭔가요? 얘 이상형 돌아다녔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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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 윤희 하하하 파트 察 7살부터 80살까지 구성이 됐다고 그래요. 총 42명이 구성이 됐는데 사실 오늘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큰 무대에서 사이기 때문에 42분은 오늘 공연을 생략하고 총 17분이 나오셔서 길놀이를 여러분의 시작에 앞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충청남도 꿈을 대휘해서 우리 청남도 공단이 고령시 대표로 단일팀으로 구성해서 참전해서 장원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연세가? 89, 89, 그 옆에 분? 네네네, 땡땡 친구세요? 혹시? 아, 그러세요? 그러면 89보다, 나는 뭐 어떻게, 79보다 더 답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노래는 어떻게, 나이 그런에요? 내 나를 사랑한가요? 내 나를 사랑한가요? 잘 서, 여기가. 입 맞춰봐. 이걸로, 키워를 좀 보여줘야지. 고하고 바위하고 가위는 내리시면 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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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